안녕하세요. 페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어젯밤에 4000시리즈 슈퍼, 그러니까 4079 슈퍼, 70ti 슈퍼, 4080 슈퍼 제품이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링해서 그냥 슈퍼 치면은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어제 영상도 올라왔었고, 이 영상도 볼 수 있고 다시 여러가지 발표 자료가 올라왔었는데요. 이거 취합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텔 14세대 롱케이 프로세서도 출시가 됐으니까 이것도 짧게나마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격 공식 발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격. 자, 가격 정리해 왔습니다. 가격 보면은 그냥 제가 이전에 msrp가 기존하고 거의 같을 거다라고 했는게 얼추 맞아 떨어졌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일주일 전쯤 되서나 얘기가 있었던 200달러 싸게 해줄 것이다. 이것도 적용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럴까요? 야 성주야 니 말 듣고 내가 미리 샀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데 그런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4070은 기존이 599에서 599에서 549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약 6만원 가량 싸졌습니다. 근데 이거 어느정도 선반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래픽 카드 가격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4070 들어가보면은 벤투스라든지 토마워크라든지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은 얘네들 가격 추이를 볼 수 있죠.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2만원 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11월 말. 그러니까 약 한 달 전. 한 달 전에 80이었는데 최근에 76만원까지 내려갔죠. 맞죠? 한 달 전에는 80인데 한 달 만에 얼마 내려갔습니까? 거의 8만원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82에서 76으로. 아 8만원 아니구나. 6만원 내려갔습니다. 6만원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선반량이 되어있는거죠. 1년 내내 거의 80만원 초로 팔리다가 보시면 그럴거에요. 1년 내내 거의 80만원 초로 팔리다가 최근에 갑자기 훅 내렸어요. 맞죠? 근데 이것만 그렇냐? 아니요. 벤투스봐도 그런식으로 가격이 내려가 있습니다. 벤투스만 그렇냐? 아니에요. 눌러보면 다 이런식으로 최근에 가격이 내리는게 보여요. 한 달 사이에. 보이시죠? 다 보이니까 어느정도 선반량이 되서. 막상 4079 슈퍼가 나온다가 한들 4079 광이 더 빨리 확 내려가진 않을거에요. 차근차근 느린 속도로 2,3만원 정도 빠질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4079 슈퍼가 얼마에 나올거 같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실텐데. 599죠. 599면 얼마입니까? 600달러 계산하십니다. 600 곱하기 1,320원 곱하기 부가세 1.1 부가세 안넣는 분인데 우리나라는 10% 무조건 내야되기 때문에 부가세 곱하기 하셔야 되요. 미국 가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거기는 주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안 붙어있는 텍스 미포함으로 올라와 있는거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10% 포함이죠. 어느 지역가든 포함되서 계산하시면 87만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성료님 그러면은 4070도 예전에 처음 판매할때는 그정도 가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4070도 이거 작년 6월 그래픽에서 갔은 비교표인데 5월 기준으로 보면 84만원입니다. 제일 싼거 제품이 84만원 이었어요. 지금 제일 싼거 얼마죠? 지금 제일 싼거 74만원 하는데요? 8만원이나 차이나죠? 그 당시 가장 저렴한 제품 msrp 보다도 조금 더 싼 제품이 84만원 이었어요. 대부분 제품은 87만원에서 90만원 사이였습니다. 제가 4070도 나올 때 삼방도 했거든요. 그 삼방 보시면은 다나과 체크하면서 막 웃었던거 있을거에요. 야 딱 87만 9천원에 맞춰놨네 이러면서 막 웃었던 내용이 있을겁니다. 보시면 아실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될 4070 슈퍼 가격도 대략 80x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80만원 중반 이상에서 시작할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70만원 중반이니까 약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격차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070ti 슈퍼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가격 보시면은 6월달 가격 제일 싼 제품이 얼마죠? 113만원입니다. 113만원이기 때문에 저것도 막 출시했을때는 117만원 8만원 했었어요. 요거 가격도 110x 가격에서 시작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4070ti 랑 비교하면은 얼마차이죠? 지금 4070ti 싼거 보시면은 107만원 하나요? 네 106만원 107만원 정도 하네요. 자 요정도 가격하니까 최근에 할인받고 사면 제가 손해가 아니라 그랬죠.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다만 손해부신 분은 딱 한부로 있겠죠? 4080을 최근에 사신 분들. 요거는 손해입니다. 이게 200달러 싸진다는 얘기가 한달 전쯤부터 있긴 했었는데 오피셜화된건 일주일 전쯤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간견적에서는 4080은 존보타라고 말씀드렸을거에요. 그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4080은 지켜보는게 좋다고 몇번이나 생각해서 언급해드렸어요. 그렇죠? 녹방에서도 은근설정 한두번씩 얘기하고 근데 급해가지고 존보 못하고 사신 분들은 손해를 좀 봅니다. 이거는 200달러 내려가기 때문에 대충 계산했을때 140X에서 시작하거나 150만원정도 시작합니다. 원래 170만원짜리였거든요. 근데 200달러 내려가면 20만원정도 빠지는거죠. 그래서 지금 409은 너무 비싸죠. 409은 300만원정도 하는데 이거 사서 4K 게임용도 쓰기에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4080 슈퍼 보시면 됩니다. 다만 4080 슈퍼는 4080하고 섞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얘네들이 여기 스펙을 공개해줬어요. 해줬는데 안타깝게도 스펙을 3070이나 2070하고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구분이 잘 안될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선 70부터 볼까요? 4070의 쿠다코는 5888개 그리고 4070 슈퍼의 쿠다코는 7168개 예전에 제가 유출자료 정리해주는 것과 똑같죠? 20% 증가했습니다. 클럭은 변경없고요. 메모리 용량 변경없고 비투스 변경없습니다. 그러면 코어 숫자 증가한 만큼 성능이 올라가겠죠. 근데 정확하게 20%가 오르진 않습니다. 20% 미만일겁니다. 최대치가 20%인데 연상성능이 20% 증가했다고 게임의 성능이 20% 똑같이 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15%에서 20% 사이라고 보면 될거고 러프하게 16, 7% 생각하시면 거의 정답일겁니다. 얘는 코어는 이만큼 올랐지만 실성능은 15% 살짝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거에요. 물론 여러분 법 기온에 따라서 그보다 더 차이나는 리뷰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20% 넘기가 어렵죠. 물리적으로 코어가 20% 증가했는데 20% 초과해서 성능이 온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클럭이나 메모리 구성이 다 똑같은데요. 그런데 말이 안되요. 자 그러면 4070ti는 어떨까요? 여기서 코어 증가하는 것은 10%입니다. 10% 증가했어요. 그런데다가 메모리 피트수가 증가했죠. 192에서 256 증가했습니다. 메모리 용량도 플러스 4기가 증가했어요. 맞죠? 얘는 그러면 좀 다르겠네요. 좀 다릅니다. 일단 코어가 10%밖에 증가 안했기 때문에 최대 성능 증가폭이 10%라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밑에 메모리 대회복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고사양 게임이거나 안티옵션을 높게 줬거나 모니터의 성능이 높을 때는 생각보다 성능 차이를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는 밑에 것까지 포함해서 실성능이 10%는 충분히 올 걸로 보입니다. 좀 높게 오르면 12, 3%까지 올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가격도 10만원 차이 나니까 사실 이전에 할인받고 샀거나 아니면 가장 저렴한 제품 사신 분들은 크게 손해는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치가 15% 성능 차이를 쳤을 때 이전에 10만원 가까이 저렴한 제품 샀으면 손해는 아닙니다. 70만원짜리의 15%면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10만원 정도 올라가죠. 100만원짜리의 10%는 얼마 올라갑니까? 10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사도 크게 손해는 안 볼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던 이유가 이 스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출된 게 정답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실성능은 아직 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리뷰로 이 제품 출시되는 그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유출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4080도 보여드릴게요. 4080 스펙 같은 경우에는 5%밖에 안 올랐어요. 코어가 5% 올랐고 클럭이 미묘하게 올랐는데 이 정도면 그냥 오차범위죠. 뽑기운 좋으면 충분히 이 정도 클럭까지 터지죠. 그래서 얘는 최대 성능이 5%일 거예요. 실제 성능이 클럭도 올랐기 때문에 그냥 5%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체감 못합니다. 10%나 15%쯤 성능이 올라가면 사람이 체감해요. 한 단계 윗급 글에 100% 썼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100프레임 나오던 게 115프레임 나오거나 아니면 110프레임 나오면 얼추 알죠. 근데 100프레임 나오던 게 104프레임 103프레임 105프레임 이렇게 나오면 알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정말 민감에도 잘 모르십니다. 이거는 그냥 똑같은 제품을 내놨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200달러 깎아준 거야. 스펙이 안 올랐으니까. 여러 가지 놀이뉴스가 있겠죠. 일단 4090의 판매량에 악행량을 끼치기 싫은 거야. 비싸게 4090은 꾸준히 팔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거 4080 슈퍼를 너무 좋게 내놓으면 자금 용도로도 이거 쓰는 경우가 많아질 거고 다음 세대 내놓을 때도 80의 라인업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부러 어느 정도 제안을 그려놨다 보면 됩니다. 대신 가격 낮춰주면서 기존 4080 많이 안 팔렸잖아요. 판매량을 조금 더 촉구시켜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4080은 미리 사셨다면 한 20만원 손해보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그게 이번 발표의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주요 핵심이었고 쭉 찾아보면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도 나와 있어요. MSRP랑 동일한 제품은 벤투스라든지 아니면 토마워크라든지 이런 좀 저가형이죠. 고런 레드 스톰 같은 거 고런 레드들이 MSRP랑 근접한 가격이 나오고 스트릭스 이런 건 당연히 MSRP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상급은 여전히 비싸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면 될 거에요. 어느 라인업이 나온지는 이렇게 눌러보면 볼 수 있어요. 눌러보면 제품 출시되는 거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많이 보던 제품들이에요. 하하하 이거는 중요치 않을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황 회장 사인 에디션 주는데 여기 이벤트 참가하려면 뭐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하하 아마 받기 힘들겠죠. 이런 게 있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된 날 정해져 있습니다. 17일 4070 Super 24일 4070 Ti Super 31일 4080 Super 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이미 제 손에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다만 드라이버가 아직까지 뒤에 제품들은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정확한 성능을 알려드릴 수도 없고 하하하 아직 테스트도 못 해봤다 보시면 될 거에요. 관계자 오피셜로 제가 지금 성능이 얼마나 할 거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아까 추정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아 일단 엔비디아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더 정리할 거 없어요. 나머지는 자료는 많은데 다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구제품하고 비교한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DLSS 켰는 거 그 내용 기준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가시면 될 거 같고 자 CPU 14세대 논케이 프로세서 출시됐습니다. 가격은 안 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14,120만원 좀 오버인 거 같은데 최저가가 20만원 좀 오버인 거 같아요. 14,400도 28만원 거의 30만원 근접하죠. 보시면 엘트캐시가 중요할 텐데 얘네도 여전히 엘트캐시 9.5M 그러니까 13세대 기반이 아니라 12세대 기반에 가깝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자 잘 보세요. 14,500 14,500 14,500 14,500 엘트캐시 11.5M가 되어 있으면 이거 6코어 플러스 8코어잖아요. 14,600 볼까요? 14,600 어떻게 되는데요 20M가 되어 있죠. 어 네 다른 겁니다. 피코 하나당 대충 계산해 드릴게요. 대충 계산해 드리면은 14세대 K 버전 이상 I5 14,600K 이 이상이랑 13,600K 이상은 피코어 기준으로 어 이게 22M니까 이렇게 예산하시면 될까요 17.5? 17.5 맞지 싶은데 일단 저도 사수 때려 봐야 되거든요 20-2코어 하나당 네 개 묶음 당 4M 거든요 그럼 8M 뺌면 돼요 12M죠 12M이니까 6코어 이면 아 2M네요 그러니까 얘네들 부터는 코 하나당 2M가 묶여있습니다 피코어 하나당 근데 위에 가보면 얘네들 어떻습니까 14,400이나 14,500은 11.5면은 2M가 이 코어 4개 뭉치에 2M일텐데, 얘네들 실제는 7.5죠. 7.5니까 1.25인겁니다. 이해가요? i5 non-K 프로세서 14세대는 12.5M에 L2캐시를 가지고 있고 코어당 그리고 14600K나 14600K부터는 2M를 가지고 있다는건데 이게 게이밍에서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non-K 프로세서들은 그리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13세대 그냥 리프레쉬에요. 13세대 non-K 프로세서도 별로라고 그랬죠. i5 non-K. i7 non-K는 아닙니다. i7 non-K는 2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i5 non-K가 별로라고 그랬던 이유가 결국은 이 캐시 용량이 적어서 제가 별로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적습니다. 여전히 적어서 14400K는 12400K하고도 L2캐시 용량이 코어당 동일합니다. 그래서 클락만 조금 올랐지 게임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거에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기대감이 없습니다. 혹시 단어에서 스펙을 잘못 적은건 아니겠지. 하여튼 저 스펙이 맞다면 얘네들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 이 가게 살 이유도 없고. 30 몇만원 주고. 자 이런거 살 바에 이거 32만원. 이거 28만원 주고 살 바에 이거 사십시오. 13600KF. 13600KF 벌크. 얼마 하냐면 32만원 갑니다. 그런데 얘는 L2캐시 20M 갑니다. 클럭도 안 밀립니다. 클럭도 안 밀려요. 그냥 이거 사십시오. 자 그렇게 기대감 없는 14세대 논케이 프로세서 나오는거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인텔 안 까고 싶은데 좀 그래. 이번에는 사실 캐시 매물이 늘려서 줬어야지.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아 인텔 안 까고 싶은데요. 아 인텔 안 까고 싶은데요.